자 오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조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믿음이 바른지 아닌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또는 표정 행동이라든가 섬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강 믿음이 있나 보다 없나 보다 바른가 보다 아니다는 대강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속일 수 있는 거래요 그런데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거래요 교만은요 사람을 속일 수 없대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믿음이 바른 믿음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죠 또 믿음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사람을 높이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면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요 그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요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열 번째 왕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여섯 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했다 정직했다고 말씀하시면 그 신실함과 정직함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했던 우시야를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늘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요 그 축복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만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제일 빨리 멸망할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방법은 교만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신다 그래서 교만을 떨었던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마에서부터 온몸으로 문등병이 생기게 하세요 그리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평생을 격리된 채로 문등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만 묶는 무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들만 묶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에게는 그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젊은 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우시야 왕처럼 마음이 높아지면서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진 마음으로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영적인 질서를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우시야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역대야 26장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뭔가를 쌓는 그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한숨만이더라고요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생활이 좀 괜찮아졌다 生活이 조금 쉬고 싶어 그래도 나 좀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살아 좀 성공했다 특별히 걱정할 거리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할 때 이럴 때 내 인생은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될 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관리를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믿음의 관리를 더 더 잘해야 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자 이쁜 거 오래 못 간다고 그런데 안 예쁜 건 아예 못 간다고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얼마나 믿음으로 끌어 올려야 되겠어요 잘 나갈 때도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잘해야 될 여러분 믿음의 관리를 잘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판단해요 판단하면서 뭐 하든가요 유지아 왕처럼 영적 질서를 깨뜨린다 하나님께서 거울 삼아 보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세요 400년을 노예로만 살았어요 추레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믿음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든지 자기 판단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영적인 질서를 깨버리고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모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였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징계였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징계였군요 하나님이 땅을 갈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던 것들을 그 안에 다 떨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땅을 덮으시는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퀄은요 죽음 멸망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신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자문서에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신경에서 나오는 그 땅이 꺼진 데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교만했던 사람만이 떨어졌던 거 아니라고요 교만 떨던 사람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몰살시켰다 그러니까 자문서에는 그렇게 기록하셨죠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짓을 하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저주받는 짓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가 심은 대로 부른다고 거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더 겸손하고 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유지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애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꼭 겸손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예수 모하야 와 다시와 주로 보도 와 다시와 하나 더 보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父아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겸손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시아를 축복하시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16살에 왕이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 된다고요 먼저 그 슬픔을 넘어가야 되고요 6살이네 무엇을 왕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그 불안함 그때 우시아의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왔던 우시아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고 높이셨다라고 했어요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가서 싸워주셔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는 또 전쟁하면서 이겼던 그 싸움의 경력들과 이스라엘이 이제는 농민들의 국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평야 평지에 하나님께서 가축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산을 다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우지야는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좀 잘 될 때 형통할 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적으로 우리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잘되는 겁니다 우지야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지야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지야가 잘된 거라고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지야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지야가 형통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지야가 지혜로웠어도 아니었어요 우지야가 지혜로웠어도 아니었어요 우지야가 지혜할ものであったからでも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으로 우지야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었어요 장세계에 나오는 요셉 한 번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셨고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야베스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활약하셨고 도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10편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불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열심히 챙겨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0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며 집을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지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축복 우리의 삶 우리의 형통 다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만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설사 내가 정말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주야처럼 엄청난 슬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주야의ように 그런悲しみの中에包まれて 있다 할지라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주의中에 있으라고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真실한 믿음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어야 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방 다해지느라 신의 믿음이어야 되 헤리크다르 신고 못하나게 말하나 이것도 신지 마시오 신의 믿음이어야 되고요 아무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래 오소오레루 고토와나이 후웨루 고토와나이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삶속 주님은 나의 삶속 주님은 나의 여세 주님은 나의 삶 form 나의 힘이 되신 영혼 주와 사케 덕어로 주와 사케 덕어로 주와 왕의 꼬리를 주와 왕의 꼬리를 주와 사케 덕어로 주와 사케 덕어로 주와 왕의 꼬리를 주와 왕의 꼬리를 주와 왕의 꼬리를 왕의 꼬리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우시아 왕의 삶을 통해서 교만의 열매와 겸손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얼마나 형통케 하셨는지 얼마나 도우셨는지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교만을 떨었는지 또 그런 교만을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징계하고 저주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런 징계나 저주가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시아 왕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의 이름으로 주의의 이름으로 겸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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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겸손이 큰 믿음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의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치아 라우밍 꿈으로 주의의 이름으로 주여 백ult pastor 육ną 저희gestellt 영광을 주의가 예상합니다 2019년 24ega 느낌 이를 Sachen subdiv mencion achter 시 負 run sposób